버섯 꿈은 다양하고 복합적인 의미를 지니며 꿈을 꾼 사람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. 본 영상에서는 버섯 꿈의 일반적인 의미, 해석 방법, 그리고 실제 사례를 통해 그 의미를 깊이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버섯은 그 자생적인 성격으로 인해 변화를 상징합니다. 꿈 속에서 버섯이 나타나는 것은 개인의 삶에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거나 일어날 가능성을 나타냅니다. 특히 자아 성장이나 발전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버섯은 그 생김새와 성장 방식으로 인해 복잡한 감정을 상징하기도 합니다. 꿈에서 버섯이 등장하면 꿈을 꾼 사람이 느끼는 복잡한 감정이나 관계의 갈등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. 이는 개인의 심리적 압박감을 반영하기도 합니다. 일부 버섯은 독성이 있으며 꿈 속에서 버섯이 나타날 경우 위험이나 불확실한 상황을 암시하기도 합니다. 특히 사람 간의 관계나 상황에서의 경계를 넘어서는 행동이 문제가 될 수 있음을 경고하는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. 꿈은 무의식의 표현으로 버섯은 무의식 속에 숨겨진 감정이나 갈등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. 꿈 속에서 버섯이 나타나는 것은 꿈을 꾼 사람이 무의식적으로 느끼는 감정이나 상황에 대한 자각의 필요성을 암시할 수 있습니다. 버섯은 그 독특한 생태로 인해 창의성과 상상력의 상징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. 꿈 속에서 버섯이 자주 등장하는 사람은 자신의 창의적인 잠재력을 깨닫고 이를 현실로 옮기고자 하는 열망이 강할 수 있습니다. 버섯 꿈은 여러 형태로 나타나며 각 유형은 그 자체로 특별한 의미를 지닙니다. 버섯을 수확하는 꿈은 개인의 노력이 결실을 맺고 있음을 나타냅니다. 이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기대하고 있음을 반영합니다. 독버섯을 보는 꿈은 위험이나 경계를 상징합니다. 이 꿈은 꿈을 꾼 사람이 현재의 상황에서 불안감이나 경계해야 할 요소가 있음을 나타내며 조심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합니다. 버섯이 자라는 꿈은 변화와 성장을 의미합니다. 이는 개인의 삶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나타내며 새로운 기회가 주어질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. 살해 일 변화와 성장의 꿈 한 직장인은 최근 자신의 커리어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. 그러던 중 꿈에서 자신이 큰 버섯을 발견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. 이 꿈은 그 직장인이 느끼는 변화의 필요성과 성장에 대한 갈망을 나타냅니다. 버섯이 큰 만큼 그의 잠재력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암시합니다. 살해 이 위험을 경고하는 꿈 한 여성이 꿈에서 독버섯이 가득한 숲을 헤매는 모습을 경험했습니다. 그녀는 이 꿈을 통해 현재의 관계에서 주의해야 할 요소가 있다는 것을 자각하게 되었고 자신의 감정을 정리하기로 결심하게 되었습니다. 이 꿈은 그녀에게 위험을 경고하는 메시지로 작용했습니다. 살해 삼창의성의 발현 한 예술가는 버섯이 가득한 환상적인 풍경을 꿈꾸었습니다. 이 꿈은 그의 창의력이 발현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며 새로운 예술 작품을 만들고자 하는 열망을 반영합니다. 꿈 속에서의 버섯들은 그에게 영감을 주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습니다. 버섯 꿈의 해석은 주관적이며 개인의 경험과 감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 따라서 꿈의 내용을 깊이 있게 탐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꿈의 해석은 단순한 상징 이상의 의미를 가질 수 있으며 꿈을 꾼 사람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법으로 활용해야 합니다. 버섯 꿈은 다양한 상징을 지니며 변화, 감정의 복잡성, 위험 등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. 이러한 꿈은 우리의 무의식과 깊은 관련이 있으며 개인의 삶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. 꿈의 해석을 통해 우리는 내면의 감정을 이해하고 더 나아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. 꿈은 우리에게 귀중한 통찰력을 제공하며 이를 잘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흰 영지버섯을 따는 꿈, 하얀 영지버섯 따는 꿈 현실에서 본인의 실수 때문에 난처한 상황에 빠지게 되는 것을 암시하는 꿈이라고 합니다. 얼굴에 종기나 반점, 검버섯, 흉터 등이 생기는 꿈 얼굴에 종기나 반점 등이 생기는 꿈은 이래 실패하거나 체면을 깎이는 일이 생길 수 있음을 암시하는 꿈이다. 사소한 실수나 오해로 인해 큰 실수를 하게 될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. 상처가 굶아서 터지는 것도 좋지 않다. 숲속에서 과일이나 버섯 등을 따오는 꿈 숲속에서 과일이나 버섯 등을 따오는 꿈을 꾸게 되면 이제껏 저소려운 연구 논문이나 학업 등에 좋은 성과를 얻는다. 버섯을 씻는 꿈 현실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되는 것을 암시하는 꿈이라고 합니다. 많은 버섯을 발견하는 꿈 예쁜 딸 태몽의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. 독버섯을 보는 꿈 방해를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의미니 주의를 해야 한다. 독버섯을 먹는 꿈 성적인 유혹에 빠지거나 어떤 음모나 계략에 휘말려 들 수 있으므로 조심하라는 뜻. 독버섯 꿈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나 사업, 학업에 차질이 생길 수 있는 것을 암시하는 꿈으로 현재 내가 진행하고 있는 일이 있다면 실수는 없는지 한번 되돌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. 나무에서 버섯 따는 꿈 자신의 말실수로 인해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암시하는 꿈이라고 합니다. 혹시 나무에서 버섯을 따는 꿈을 꾸었다면 이날은 언행에 주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. 고목나무에 버섯 따는 꿈 학업 성적, 논문, 사업 성과 등을 얻는다. 검은 버섯 꿈 하는 일, 하고 있는 공부가 잘 풀리게 되는 것을 암시하는 꿈입니다. 버섯을 사는 꿈 현실에서 재물운이 상승하는 것을 암시하는 꿈이라고 합니다.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이나 프로젝트가 잘 되는 것을 의미하는 길몽입니다. 버섯을 밟는 꿈 주변에 좋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생기는 것을 암시하는 꿈이라고 합니다. 인간관계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 버섯을 먹는 꿈 많은 사람들의 지원을 받아 성공하게 된다. 버섯에 곰팡이가 피어있는 꿈 현재 하고 있는 일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의미, 또한 하고자 하는, 계획하고 있는 일이 잘 안 풀리게 되는 것을 암시하는 꿈이라고 합니다. 버섯 주는 꿈 현실에서 내가 부탁을 하게 되는 것을 암시하는 꿈이라고 합니다. 버섯 먹는 꿈, 버섯을 따먹는 꿈 건강이 좋아지는 것을 암시하는 꿈이라고 합니다. 또한 버섯을 따서 먹는 꿈을 꾸었다면, 이는 주위 사람들의 도움을 통해 현재 가지고 있는 문제가 풀리게 되는 것을 암시하는 꿈이라고 합니다. 버섯 따는 꿈 주변 사람에게 큰 도움을 받게 되는 것을 암시하는 꿈이라고 합니다. 밥상에 버섯이 있는 꿈 작은 문제로 큰 문제가 벌어질 수 있음을 암시하는 꿈이라고 합니다. 숲 속에서 과일, 버섯 등을 따는 꿈 숲 속에서 과일, 버섯 등을 따는 꿈은 논문의 통과, 성적의 상승, 사업의 번창 등을 얻는다. 빨간색 버섯을 보는 꿈 주변을 주의하셔야 합니다. 이는 사기를 당하거나 유혹에 빠질 수 있는 것을 암시하는 꿈이라고 합니다. 비싼 버섯을 발견하는 꿈 징귀한 버섯을 발견하는 꿈 재물운이 상승하는 꿈으로 생각지도 못한 큰 재물이 들어오게 되는 것을 암시하는 꿈이라고 합니다. 부셔진 버섯 꿈, 부러진 버섯 꿈 현실에서 경쟁자나 라이벌이 생길 수 있음을 암시하는 꿈이라고 합니다. 버섯을 요리하여 먹는 꿈 질병이 호전되는 것을 암시하는 꿈이라고 합니다.